안녕하세요. 알씨맥잡 윤환샘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날씨가 만연한 봄이네요. 그죠? 옛날에 칼리가리 브루잉이었죠? 박지윤 대표님, 저랑 그래도 꽤 오랜 시절 인연이 있고 알고 연락드려도 부담 없는 그런 분이셔서 연락을 드렸죠.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래 칼리가리 브루잉에서 최근에 인천맥주로 CI를 바꾸신 거죠. 근데 오피셜하게도 안 바꾸신 것 같고 제조원을 보니까 칼리가리 브루잉이 되어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업자 등록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지 않을까? 그런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예전에 칼리가리 브루잉이어서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의 이미지였는데 한 2년 전부터 인천맥주라고 하는 로컬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변경하시고 맥주도 인천에 관한 맥주들 최근에 이제 계약로라고 하는 라거를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저는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봤거든요. 잘하고 계신다. 이번에 만나서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제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크래프트 맥주로서 의미가 있는 행보들을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 칼리가리 브루잉일 때는 뭔가 포지셔닝도 좀 불분명하고 맥주의 지향점이 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인천맥주라고 하는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신 이후에는 확실히 알겠죠. 아, 이 브루어리는 무슨 맥주를 만드는 곳이구나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브랜드에서 그냥 보여주거든요. 맥주 이름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로컬 크래프트 브루어리어로서의 모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개인적인 인상 깊은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캔입을 하시잖아요. 혹은 병입을 하셔도 330ml 병입을 하시는데 인천맥주는 500ml의 병입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갔더니 새로 장비를 들어놓으셨더라고요. 아주 큰 장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500ml 병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들어놓으셨던데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 간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많이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저는 그 모습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 크래프트 맥주가 캔입을 하는 순간 대외적인 어떤 소비자들한테 비춰지는 이미지는 뭐랄까요? 프리미엄 이미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캔입 맥주의 한계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330ml 병입 또한 그렇게 고급 이미지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500ml의 병입을 하시는 걸 보고서는 역시 방향을 잘 잡으셨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독립맥주 공장이 외부 유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저도 500ml 병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약점이 있죠. 500ml의 병입은 일단 비옥면에서 약점을 갖고 있고요. 병이 다시 회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 나가면 끝이거든요. 카스나 하이트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해서 재사용을 하지만 이런 작은 크래프트 맥주는 회수를 하더라도 재사용할 수 있는 세척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재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병이 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들거든요. 또 병뚜껑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옥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병입 자체가. 게다가 500ml 병입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트 맥주 자체가 프리미엄 라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내 맥주가 그러고 싶다면 그런 비옥면적인 부분들을 감수를 하고 대신에 맥주를 잘 만들어서 또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건 단순히 맥주의 향미에서만 결정되는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나 포지셔닝에 대한 메시지 마케팅 활동 같은 것들인지 결국은 다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가격이라는 게 그런 거죠.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니까요. 최근에는. 그래서 500ml 병이 약점은 있지만 저는 로컬 크래프트 맥주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병 맥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운송에도 문제가 있고요. 파손에 대한 문제, 무게에 대한 문제 딱 약점이죠. 캔맥주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파손에 대한 문제도 없고 무게도 가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고 전반적인 전략을 짜야겠죠. 그래서 인천맥주 같은 경우는 여쭤보니까 그래도 코로나 시대를 잘 견뎌셨더라고요. 다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가서 양주당 구경도 하고 또 병 맥주 다 구입했고요. 계양로 맥주 안 마셔봤거든요. 못 마셔봤거든요. 살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계양로 맥주 좀 많이 사서 마셔봤는데 아주 깔끔한 락어더라고요. 필스너나 요즘 유행하는 호피 락어 호비 드라이호핑 된 락어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락어입니다. 락어. 깔끔하게.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그런 락어. 그래서 잘 마셨고 뭐 턱시도라고 하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너무너무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맛있었고 11도 정도 되거든요. 그거 먹고 취했어요. 두 병 먹고 제가 워낙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 밖에 뭐 유명한 목류병이라든지 또 아주 오래전부터 오리지널 맥주죠. 사부작 IPA 바나나 화이트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샵 하면서 몇 병 마셨지? 10병이 11병 마신 것 같아요. 3명이서. 많이 마셨죠. 좋은 네. 또 투어를 또 했고 또 브러리 투어 저희가 요청을 드렸더니 뭐 아주 흔쾌히 브러리 투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러리 투어 인천맥주 쪽으로 한번 가는 게 어떨까 그 바로 옆에가 차이나타운이잖아요. 가서 짜장면 먹고 인천맥주 가서 투어하고 또 위에 그 올라가면은 앉아서 또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뭐 이렇게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인천맥주 소개도 받고 그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면허가 일반 면허인지 소규모 면허인지가 국내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래프트 맥주의 경계를 나누는 중요한 구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면허 소규모 면허가 아니고 양으로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양 어떤 일정 규모의 양의 600만 배럴인가요? 그렇죠? 넘어가면 BA에서는 더 이상 그곳을 크래프트 맥주로 치지 않고 BA의 회원으로서 받아주지 않는데 그건 이제 협회의 기준인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런 기준은 일반 면허와 소규모 제조 면허로 나누는 게 저는 크래프트 맥주냐 대중 맥주냐의 구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반 면허로 넘어가는 순간 소규모 브루얼에서 받는 세금 경감을 받지 못해요. 그 얘기는 국가에서도 너희는 뭐 그런 어떤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규모의 양주장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슬슬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전에는 이제 쪼개기를 했죠. 전체 다 합치면 일반 면허 제조의 양 인데 생산량 이지만 공장 쪼개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세금 경감을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했던 업체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볼륨을 키워야 되잖아요. 전체 매출량을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 면허로 다 돌아서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제 맥주 공장이라는 말이 참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단어예요. 수제 맥주라고 하는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는 맥주는 용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많으면 그 가치를 잃습니다. 그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 같아요. 말표 맥주가 수제 맥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편의점에 4캔 만원에 풀렸었고 또 들어가는 재료도 거기 보면은 가향이 들어가서 밤향이 들어가거든요. 바밤바 향이 나요. 처음에 먹고서 깜짝 놀랐는데 바밤바가 넣었나? 말표가는 바밤바 맥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밤향 가향을 넣어서 일부러 향을 대중의 기호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맥주를 수제 맥주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편의점이 4캔 만원 혹은 요즘 4캔 만천원인데 그런 가격으로 들어가는 맥주는 더 이상 우리는 수리맥주로 부르면 안 된다. 제가 작년부터 조심스럽게 했던 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은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수제 맥주라고 하는 타이틀을 팔아먹어서 돈을 버는 물론 당연히 우리는 돈을 버는 거죠. 맥주는 비즈니스고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지만 수제 맥주라고 하는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는 그런 가치는 또 그 가치를 또 한쪽에서는 묵묵히 키워나가는 혹은 그걸 갖고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중 맥주의 영역에서 수제 맥주를 가져가서 뭐랄까요 대중들의 눈속임이라기보다는 가치를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죄가 된다거나 도덕적으로 나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구분을 좀 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맥주 전체 산업이 성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진짜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토요일 다가오르면 이틀 남았고요. 오늘 목요일 노래를 틀어드릴 거랬었나? 그렇습니다. 자 빈지노 토요일 이렇게 돼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자 맥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잉글리스 페일 에일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했고요. 다시 좀 요약을 해드리면 포터가 원래는 그전에 있었죠. 포터라는 맥주는 제가 나중에 포터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포터는 까만색 맥주입니다. 영국의 다크 에일 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좀 다시 부활하는 추세지만 영국의 한 200년간 산업혁명 시대 1600년부터 1800년대까지 한 200년간 영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지배했던 맥주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유행이 있던 가운데 잉글리스 페일 에일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몰트를 굽는 데 있어서 나무가 아닌 석탄을 이용하는 기술이 발전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원래는 기록에 따르면 더비샤이어라고 불리우는 런던에서 좀 떨어진 그런 곳에서 이 페일 에일 밝은색 에일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결정 모든 이 잉글리스 페일 에일이 발전하고 성장한 곳은 런던입니다. 런던 런던이라는 도시 그 당시 런던을 이제 제가 묘사한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런던이라는 도시는 뭐 어마무시한 도시였죠.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였고 산업혁명 이후에 런던이라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요. 또 1666년에 런던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싹 타버립니다. 구시가지가 그러면서 런던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완전히 런던이 세계의 어느 곳 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도시가 됩니다. 어쨌든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페일 에일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페일이란 뜻은 창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원래 갖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색깔은 지금의 황금색이나 밝은색이라기보다는 코퍼 약간 구릿빛 앰버 그런 색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터의 다크 와 비교를 해서 밝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고요. 그 영국의 맥주 역사책들을 좀 읽다 보면은 영국 맥주 페일 에일 포터 IPA 이런 이름들의 역사들이 좀 나와요. 역사라면 어떻게 그런 이름들이 정해졌는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페일 에일 IPA 이렇게 불렸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다가 나중에 그 맥주의 스타일 이름이 정착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페일 에일도 그런 어떤 역사를 가졌고요. 어쨌든 결국 밝은 에일이라고 페일 에일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게 스타일로 굳어진 게 된 거죠. 스타일 일은 정말 문화로 봐야 돼요.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그 맥주의 탄생과 발전과 또 소멸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페일 에일 자체는 그렇게 그냥 색깔이 밝은 에일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잉글리시 페일 에일은 조금 더 역사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잉글리시 페일 에일 하면 떠오르는 브루어리는 바스나 얘는 알쏕 같은 브루어리죠. 지금 뭐 런던 프라이드 같은 최근에 현대적인 양조당도 있긴 하지만 그전에는 런던 플러스 같은 양조장보다 훨씬 큰 양조장들이 있었거든요. 훨씬 유명한 양조장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잉글리시 페일 에일 라고 하면 바스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바스는 런던에 있는 양조장이 아니죠. 버튼 온 트렌트 라고 하는 양조장인데요. 이상하죠. 우리가 잉글리시 페일 에일이 런던에서 성장하고 큰 인기를 누렸다고 했는데 버튼 온 트렌트는 런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런던에서 기차로 좀 가야 되는 그런 곳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있는 바스나 알쏕이 잉글리시 페일 에일의 모습을 현대적인 잉글리시 페일 에일의 모습을 정립하고 한때는 한때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잉글리시 페일 에일 이었다는 얘기죠. 이차 이유가 뭘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런던에 있는 양조장이 전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잉글리시 페일 에일을 만들었고 또 한때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튼 온 트렌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는 양조장들한테 밀려서 결국은 그 패권을 내주게 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 역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재미있습니다. 잉글리시 페일 에일에서는 이 역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IPA라고 하는 맥주의 역사와 같이 봐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IPA도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IPA라고 하는 맥주도 실질적으로 런던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버튼 온 트렌트에 있는 양조장들한테 바스 같은 곳들한테 결국은 패권을 넘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잉글리시 페일 에일 하면 영국에서 런던에서 시작됐고 성장했고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으나 런던 양조장이 아닌 이후에는 버튼 온 트렌트에 있는 양조장들한테 패권을 넘겨주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IPA라는 맥주와 역사를 공유한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얘기를 조금씩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다 해드리려고 하면 IPA 역사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IPA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적인 잉글리시 페일 에일은 버튼 온 트렌트라고 하는 양조장에서 완성이 됐다. 런던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완성은 버튼 온 트렌트에서 완성이 됐고 그리고 버튼 온 트렌트에서 완성된 잉글리시 페일 에일의 모습이 지금 현대적인 모던한 잉글리시 페일 에일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라는 것을 일단 머리에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버튼 온 트렌트라고 하는 도시가 잉글리시 페일 에일과 IPA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 그 이유는 역사는 좀 뒤에 설명해 드리고 버튼 온 트렌트에서 만들어진 잉글리시 페일 에일이 그러면 왜 결정적으로 런던의 페일 에일을 다 이겼냐 물입니다. 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물에 대한 역사와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요. 똑같은 재료와 비슷한 휴머를 갖고서는 맥주를 만들었는데 런던 페일 에일보다 버튼 온 트렌트의 페일 에일이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튼 온 트렌트에서 만들어진 페일 에일이 색이 조금 더 아름다웠어요. 약간 구릿빛 커프 밝은 앰버의 컬러를 유지했고요. 두 번째는 향이었어요. 어떤 향? 홉향이었습니다. 근데 홉향 이라 홉향도 역시 그랬지만 홉에서 나오는 쓴맛이 조금 더 선세하고 우아했다고 해요. 향도 있었고요. 향도 이제 그 당시에 잉글리시 페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잉글리시 페일에 들어가는 홉들이 영국의 노블 홉들이거든요. 노얼스다운 이라든지 그리고 뭐 퍼글 그 다음에 어 이스트켄팅 골딩스 이스트켄팅 골딩스 혹은 놀던 브루어 또 뭐 있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챌린저 이렇게 영국산 노블 홉들이 그 잉글리시 페일에 들어가는데요. 똑같은 홉이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튼온 트렌트에서 만들어진 잉글리시 페일에 이 페일에 런던의 페일에 보다 이 홉의 약간 플로럴한 향과 얼씨한 향도 좀 더 잘 끌어내면서 그 배경에 있는 섬세한 쓴맛 섬세한 쓴맛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 그러니 이 버튼온 트렌트의 맥주들이 런던 페일에 일들을 경쟁력에서 앞서게 됐고 또 결정적인 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철도의 발달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철도들이 막 깔리게 되거든요. 영국에서 그런데 버튼온 트렌트와 런던의 어떤 거리가 철도가 깔리기 전에는 맥주를 가져오더라도 거의 한 달을 그냥 이송을 했어야 돼요. 마차로 가져오던 그렇죠? 마차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철도가 깔리게 되면서 그 기간이 5일 정도로 단축이 된 거예요. 일주일 안으로 단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버튼온 트렌트의 맥주들이 신선한 맥주들이 영국에 공급되면서 이 런던의 페이레일들이 경쟁력이 크게 밀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버튼온 트렌트 페이레일이 런던 페이레일을 그렇게 앞서게 된 것은 기본적인 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산업의 역량 산업화 어떤 발전의 역량 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런던 같은 경우는 자체 제조 런던이 그 해가 지지 그러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이유는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최초의 공업 런던이 최초의 공업 도시였거든요. 제조업을 본격적으로 갖춘 최초의 도시가 런던이었어요. 전 세계의 공장이나 다름없었죠. 또한 런던은 또 전 세계의 모든 물건이 모이는 전 세계의 최대 수입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런던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역시 버튼온트렌트의 페이레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버튼온트렌트 자체보다는 런던으로서 일종의 수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그게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버튼온트렌트의 페이레일이 영국 전체 페이레일을 이제 뭐랄까요 기준이 되고 또 점령하게 되고 또 그 전에는 또 인도에서 또 버튼온트렌트 IPA들이 영국의 런던의 IPA를 또 이기게 됩니다. 이건 또 IPA 역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버튼온트렌트의 페이레일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원래 IPA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버튼온트렌트 IPA가 호평도 더 세고 알콜도수 높고 쓴마도 높았잖아요. 그게 IPA의 이제 어떤 특징인데 그것들을 조금 더 마일드하게 만든 게 버튼온트렌트 페이레일이었습니다. 그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 페이레일과 버튼온트렌트 페이레일은 약간 역사가 달라요. 런던 페이레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레일이 더비샤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뭐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모습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시작이었다고 하면 버튼온트렌트의 페이레일은 원래 버튼온트렌트의 IPA에서 시작됐고 그 IPA에서 호평과 알콜도수를 줄이면서 조금 더 쉽게 마실 수 있는 맥주로 만들어진 게 버튼온트렌트 페이레일이었는데 이 버튼온트렌트 페이레일이 원래 오리지널이었던 런던 페이레일을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마시는 그 잉글리시 페이레일은 버튼온트렌트의 페이레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적인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모습은 버튼온트렌트 페이레일에서 시작이 됐고 그렇게 정착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런던 페이레일은요? 몰라요. 모르죠? 모릅니다. 뭐 추정을 해보면 조금 더 색도 조금 더 어두웠을 거예요. 지금 페이레일보다는 그리고 약간의 단맛도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잉글리시 페이레일이라고 런던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 플러스 플러스 런던 프라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 잉글리시 페이레일 스타일의 대명사로 지금 팔리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런던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스타일 자체는 버튼온트렌트에서 시작됐고 결국은 정착됐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역사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현대적인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프로파일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은 외관적으로는 약간 구릿빛 부터 앰버까지의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말로 하면 갈색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알 것 같아요. 앰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색이기 때문에 색의 단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갈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갈색 그리고 영어로 브라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짙은 갈색이에요. 약간 고등색에 가까운 갈색을 보통 영어에서는 브라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앰버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 색깔 보면 갈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릿빛 하면 약간의 붉은끼가 섞여있는 고론색 코퍼라고도 부르거든요. 고론색이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품은 많지 않죠. 탄산은 많지 않습니다. 역시 거품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처음에 잉글리시 페이레일을 드시면 약간 당황하실 수 있어요. 왜 거품이 없어? 거품이 진짜 아예 안 나와요. 특히 캐스케일 같은 경우 거품이 거의 없고요. 탄산이 거의 없어서 약간 바디감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약간 밍밍한 측면이 있고 좀 스무스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또 중요한 향은 바로 영국 효모예요. 보통 우리가 잉글리시 에일 이스트라고 불리우는 효모들을 이 잉글리시 페이레일 영국 맥주 많이 쓰는데 잉글리시 페이레일이라면 쓰는 건 아니고 스타우터에도 쓰고 IP에도 쓰는데 영국에서 시작된 맥주 스타일의 이 홈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 잉글리시 에일 이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건자두같이 올라오는 프루티 에스텔입니다. 프루티 에스텔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일단은 그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특징만 알고 계셔도 잉글리시 페이레일이 되게 중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또 다 지났습니다. 잉글리시 페이레일을 이제 단순히 런던에 시작된 페이레일 이라고 보는 것보다 버튼 온 트렌트의 페이레일 과 이 런던의 페이레일의 어떤 관계를 좀 보시는 게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이 런던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어떤 이해를 도울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노래 틀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